장미아 그렇게 좋아? 응 빨간 장미는 매번 고백받는 느낌이거든 엎드려 절 받는 기분이긴 하지만 아유 제대로 먹네 난 저거 싫어 시원하다 속 좀 풀려? 이제 좀 살 거 같아 얼마나 맛있는 거야? 이 집 깍두기는 진짜 예술이야 깍두기 사 먹으러 왔더니 국밥을 주네 같이 먹어봐 아 싫어 나도 싫어 아 나 싫어 나 음식 삶는 거 싫어해 맛있게 먹으라고 그런 건데 사람 되게 무한주네 에이 내가 언제 해 아니 다음에서 그런 거야 얼른 먹자 야 그 젓가락 좀 털지 마 헐? 뭐가 원래 나 버릇이잖아 그거 갖고 오면서 물 떨어지잖아 원래가 어딨어 같이 먹는 사람이 싫다면 안 해야지 알았어 조심할게 빨리 먹어 미솔이가 갑자기 콘택트 렌즈를 뺀다는 건 열받았다는 거야? 싸우는 거야? 제 얼굴을 보기 싫다는 의미거든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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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보세요? 네? 아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어제 업데이트 다 해놨는데 네 지금 바로 갈게요 네 미솔아 진짜 진짜 미안해서 어떡하지 오늘은 밥만 먹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아 그래? 그럼 지금 가봐 또 서버 터진 거 아니야? 아 정말 그래도 돼? 응 고마운 미솔아 그리고 아 왜 또? 내 눈에 띄지 마 연락하지 마 어 우리 그만 만나자 미솔아 20대 때 나를 보는 거 같아 아 또 그래 아 이번 한 번만 봐 아 못됐었는데 네 20대 때 꽃은 죄가 없으니까 그렇게 미솔이는 또 또 저를 떠났습니다 또야 또 또 또가 두번이 아니야 또 두번이 아니야 다 저러지 않나요? 엔번째 이별이에요 네 밥이나 든든하게 먹고 가라 엔번째 이별? 그냥 버릇인가 저게? 다 저러고 만나는 거지 뭐 이건 뭐랄까 저만의 이별 의식 같은 거예요 아 여신고 그냥 다 버리는 건구나 아니야 모아주잖아 또 올 거니까 맞아 쓰레기 봉투가 아니잖아요 아 아 그때도 사람들 볼까봐 일부러 딴 동네에서 만나고 아 아 아 제가 이렇게까지 태어날 수 있는 건 전부 미솔이 때문이에요 9년 째? 9년 째? 몇 년 언제 만나 9년 째 연애 중이야 이거예요 이거 20살 때부터 만난 거야? 29인데 에이 그거 빼면 쓰러질 거 같은데? 아니야 이거 하라니까 아 아싸 되게 좋아하는데? 어 얄밉다 좀 좋냐? 귀를 쓰고 이겨 먹으니까? 에이 게임이잖아 페어플레이 몰라 아 얄미워 때려 에이 내가 어떻게 널 때려 됐어 야 장난해? 그냥 때리라고 페어플레이라며 알았어 아이씨 아이씨 좋을 때다 자비 없는 새끼 안경 뺐어 안경 뺐어 아 많이 아팠어 아 미안해 미솔아 우리 헤어져 이제부터 넌 차단이야 미솔아 미솔 도미서 그렇게 저와 미솔이는 스무살의 첫 이별을 했어요 스무살의 첫 이별을 했어요 너무 충격이었어 이 사람은 말들로 채워준 사랑 행복했던 기억 속에 그대가 함께 있어 미솔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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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미솔아 그리고 정확히 스무시간만에 미솔이가 돌아왔죠 스무시간이래 하루도 안 됐어 날씨 바뀌듯 변하는 미솔이의 모습이 처음에는 무척 귀여웠어요 아 짜증나 걔는 내가 말하는 건 한 번에 한 적이 없어 꼭 딴지부터 건다니까 그냥 그러려는 해 어떻게 맨날 네 마음대로 해 그게 다 사회생활이야 헤어져 헤어져 저거 하려고 일부러 라세 말 안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 더 이상 네 얼굴 안 보고 싶어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 이제 그만하자 전 또다시 그녀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 두 번이 세 번 네 번이 되고 두려웠다가 화가 났다가 몇 번인지도 모를 이별을 겪다 보니 그냥 끝내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나 너 아니면 안 되겠어 나도 화가 풀리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다시 만나자 응? 반드시 돌아온다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뭐해? 밥 먹자 그러던지 나 돌아왔어 왔어? 어 연락하지 마 우리 그만 만나자 그리고 1년 만에 미솔이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 진짜 화가 났는데 아 아까 곰탕 곰탕 이후 1년 응 어? 왔네 같이 우리 뭐야? 이렇게 오래 못 본 거 처음이다 그치? 그치? 그러게 나 어제 소주 몇 병 마셨게? 아 커플님 끼고 나타났어 많이 마셨어? 한 병 반 대박이지? 이제 좀 살 것 같다 너 왜 안 먹어? 얼른 먹어 아 아 미안 맞다 나 제주도 갔다 하는데 바다 진짜 예쁘더라 볼래? 누가 찍어준 거야? 누가 찍어줬어? 누가 찍어줬어? 예쁘네 나 소개팅도 했었다 석진이한테 들었어 야 진짜 보살이다 저람장 두 명? 다섯 번 커플링 끼고 딴 남자 만나게? 썸만 탔어 썸만 우리 선은 넘지 말자 근데 성격 진짜 안 맞더라 그리고 내가 장미 좋아한다고 열 번을 말했는데 한 번을 안 사주더라고 커플링이 부적인가봐 커플링이 부적인가봐 심현우 우리 다시 만나자 어? 아 매번 이렇게 하는구나 역시 너만한 사람 없더라 바다 보는데도 너랑 왔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만 들더라고 앞으로는 절대 헤어지자는 말 안 할게 진짜야 아 참 민트야 민트 꽃말이 다시 한 번 사랑하고 싶습니다래 같이 키우자 미소리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 저의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걸요 우리의 마음은 1년 전 그날에 멈춰 있는 듯 변함이 없었어요 옷을 옷을 왜 거기다 벗니 보고 싶었어 야 그렇게 둘만의 제외의식을 치렀고 그리고 한동안은 또 불타겠지 너무 좋아하네 남자가 어디 좀 볼까 역시 그대로 다 있네 유통기한 일주일 남았어 그건 그거 써왔겠는데 일주일 더 있다 올 걸 그랬나 되게 잘 맞는 커플이야 잘 맞아 선생님 분이야 선생님 우리가 참결할 게 없어요 제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미소리가 돌아왔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나더라고요 다시 시작할래 고민을 해봐도 답은 같아 뻔한 이야기들 쉽지 않다 집주인 아저씨 진짜 왜 그러는 거야? 월세를 그렇게 많이 올려달래 가뜩이나 이것저것 돈 남을 때 천지인데 짜증나 진짜 이래서 목돈을 어느 세월에 만드냐고 올릴 거라고 저번부터 말했다며 아아 그게 내 최선이야? 아 왜 또 왜 또? 그게 아니라 미리 얘기했던 거니까 난 그냥 그래 이게 일 아니라서 좋겠다 야 책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잘라놓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? 아 쟤 왜 저래 진짜 시비 그냥 시비 거는 거야 저거 집에 가 아싸 앞으로 신경 쓸게 하나 새로 시킬까? 눈 아파 렌즈 뺀다 렌즈 뺀다 자 렌즈 뺍니다 꼴보기 싫다는 거죠 어? 어? 아닌데요 언니? 어? 더 클리어하게 보려고 넣는데요?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소리의 이별 시그널이 또다시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 우리 관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먼저 쳐 먼저 손빵해 자 먼저 날려 아 왜 먼저 안 날려서 아 반복되는 이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저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냈죠 뭔데 뭐야 다시 한 번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우 오버려 뭐야 이게? 아 요즘 기분 별로인 거 같아서 좋아하는 장미랑 꽃대 실컷 보고 리프레시 좀 하라고 꽃꽂이 꽃꽂이 고맙긴 한데 아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더 좋아 왜? 재밌을 거 같은데 일단 가보기라도 해 3개월은 언제 다 나가 그냥 취소해 성의 생각해서 한 번만 가주라 아 가보고 별로면 남은 거 취소해달라고 그럴게 귀찮은데 아 한 번만 가주라 응? 결과는 우와 아니 네가 만든 거야? 대성공이었죠 오 아 저번 거보다 훨씬 예쁘다 아 이거 팔아도 되겠어 그치? 예쁘지? 아 내 꽃이 초라해 보이지 자 고마워 아 나 왜 이렇게 불안하지? 처음 만났을 때처럼 반짝이고 생기 넘치는 여자친구를 보니 저까지 행복해지더라고요 근데 노력을 많이 하시네 남자친구가 진짜 사랑하나 보다 고부야 아 민트 향 난다 귀찮게 왜 이래 귀찮게 왜 이래 하지만 그 효과도 오래가진 않았어요 화분 키우기 귀찮은데 그냥 말려서 차로 마실까? 아 안 돼 어떻게 키우는데 아 벌써 또 시들해졌네 또 금방 질려 미솔아 아 또 뭐 미솔아 떠난 거야? 또 어디 간 거 아니야? 떠난 거야? 고향이 갔어 어 갔어 고향이 갔어 집 나갔어 고향이 집 나갔어 고향이 어? 이별 편지 어 착해 어 커플리 미안 미안 하나? 한마디?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? 셀 수 없는 이별 이별 몇 년 몇 년을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지급지도 않냐 꼭 너네 같은 애들이 정작 결혼은 못 하더라 아니 미솔이가 변덕이 심해서 그렇지 미솔이만 하는 여자 없어 나중에 또 반복차고 전화 올 거야 이번에 커플링도 두고 갔다며 그럼 끝난 거 아니야? 이건 믿고 있네 철저하게 돌아올 거라고 야 내가 이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럼 하지 말든지 헤헤헤헤 미솔이 남친 생겼대 어떡해?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어떡해? 야 적당히 좀 해 너 빼고 다 알아 아 원래 본인만 몰라 원래 본인만 몰라 그거 거짓말이면 내 손에 죽는다 심지어 그 남자 네가 소개해줬다며 어? 뭔 소리야 내가 돌았냐? 참 아유 그럼 그렇지 어디서 이상한 소리만 듣고는 네가 꾸며준 그 클래스인가 뭔가 그 강사라던데 와아 아 진짜 너 지금 뭔 소리야? 야 뭐 암튼 너랑 헤어지기 전부터 양다리였다던데 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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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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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수 가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니 거짓말일 거라 생각했어요 걷는 내내 악몽이면 빨리 깨라고 백번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어서오세요 이놈이야? 찾으시는 곳 있으세요? 내 여친 찾으러 왔다 저 아 그 여자친구분한테 선물하시려고요? 아 뭐 장미 어떠세요? 그냥 이걸로 주세요 왜 팔아줘 네 5만원 계산해 드릴게요 아 안 그래 해도 속도 상한데 아 꼭 비싼데 왜 팔아줘 네 감사합니다 자기야 국밥 먹어 여기 깍두기 진짜 예술이라니까 응 금방 갈게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 들었어요 연우야 아 서러워 아 진짜 지긋지긋하다 자기 아는 분이셔? 그거 곱밥지 진짜 별로야 이거가 이제 쓰레기 봉투잖아요 아 뭐 그제서야 이 모든 게 현실이구나 분노 분노 어떡해 제정신이 그래 너무 차랐어 아우 지겨워 진짜 내가 널 많이 사랑했었기에 널 많이 사랑했었기에 그랬었어 와 진짜 그래 그래 진짜로 끝이었죠 아 아 아 심연우 또 찾아왔어 뻣뻔하다 진짜 별로다 여자 연우야 얘기 좀 해 비켜 밥 먹자 하 나 돌아왔어 어 다 일어납시다 아 진짜 아 지겨워 이거 뭐 돌림노래야 뭐야 아 이제 해줘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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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짜증이 나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누구 마음대로 다시는 안 떠날게 맹세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연우야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늦었어 늦었어 나 너한테 다시 돌아가고 싶어 나 이제 진짜로 알았어 너한텐 나 나한텐 너밖에 없다는 거 난 아니야 거짓말하지마 내 눈 보고 말해 내 눈 보고 말해 제발 아 머리야 제발 그냥 좀 가주라 그래 그냥 가던게 가 너 정말로 우리 9년의 시간이 이대로 끝나길 바래? 그 시간 니가 할 말은 아니다 너 땜에 산산조각났는데 이제 이제 소모 어쩌라고 그거 내가 다시 붙여놓을게 응? 너 나 못 잊어 아 저거 진짜 저런 거 나도 나 못 잊고 넌 나 못 떠나 연우야 내가 얘기했잖아요 빨리 도망가 니가 나를 떠나서 살 수 있을 거 같아? 니가 나를 떠나서 살 수 있을 것 같애? 빨리 도망가 그 마인드를 갖고 있다니까? 아이고 아이고 다 같이 있는 거야? 미소리의 말이 맞았어 결국 저는 미소리를 떠나지 못 했거든요 그만 보고 같이 얘기 좀 하자 오늘 네 목소리 거의 못 들은 거 같아 새삼스럽게 근데 이건 좀 느끼하네 저녁에는 개운하게 국밥 먹어야겠다 어머 웬일이야 미쳤나 봐 목밥이니 깍둥이니 내 앞에서 그 얘기 하지마 9년동안 하던 얘긴데 새삼스럽게 왜 그래? 그 남자 앞에서 했잖아 아 진짜 뭐 설마 아직도 꿍해서 그래? 용서하고 받아줘 놓고 이렇게 사소한 거 하나 하는 거까지 트집 잡을 거야? 나 진짜 뒷가 쩐다 그럴 거면 그냥 집에 가자 그럴 거면 그냥 집에 가자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너무 우위에 있다 와 진짜 와 정말 마음대로 하는구나 정말 왜 이래? 나 그냥 숨막혀 죽을까? 하... 됐어 그냥 가자 말해 그냥 말하라고 혼자 꿍해 있지 말고 도대체 왜 네가 화를 내는데? 내 기분 알면 너 이러면 안돼 이미 사과했잖아 제가 미소리를 정말로 용서한 건지 아닌지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네가 사과하면 난 그냥 바보처럼 해 웃어야 돼? 딴 놈이랑 바람피고 돌아왔는데 넌 그게 그렇게 쉽게 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?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일할 건데? 나도 몰라 그니까 내 마음 풀릴 때까지 그냥 네가 참아 그럼 반지는 왜 안 끼는데 반지라도 껴? 아 몰라 끼고 싶을 때 낄 거야 그만 좀 당달해 시간이 지나면 제 상처가 아물고 모든 게 괜찮아질까요? 아니면 여기서 그만두는 게 맞을까요?